경상북도가 내년도 4조 4천억여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포항 0일만 횡단 고속도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비 증가폭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내년 경상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4조 4천 5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당초 경상북도가 건의한 5조 5천 715억 원에서 80% 정도가 반영된 건데 올해 예산안보다 18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울릉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0억 원, 대형 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에 40억 원, 국립 동서트레일센터 조성에 10억 원 등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문경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데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옛 쌍용량의 문경 공장 일원에 언제든 가상 환경에서 영화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영화 제작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작진들이 조금 더 지역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반 작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영상 제작진들의 체류를 늘리고 올해 처음 50억 원을 확보한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 국비 5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국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국비 반영액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7%, 4% 등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반영액은 12%나 감소했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겨우 0.4% 증가하는 데 그친 겁니다. 예산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최저입니다. 그만큼 각 지방에서 국비 확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정치권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주 화요일 서울 국회의관에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